여기다가 아까 못 먹었던 무말래기 다 싸서. 너무 맛있어. 죄송합니다. 아니, 진짜 안 짓네요. 이거 먹으나 먹어도. 이거 짚는 양이 달라졌어요, 약간 풍자 씨가 지금. 맞아요. 아까 숟가락으로 밥을 푸셨는데 이제는 젓가락으로. 시간 끌겠다는 거죠. 연장 전까지 시간 끌겠다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근데 그래도 뭐 30분은 넘었으니까. 40분 가까이 되니까 선망한 거예요. 나는 괜히 까본 것 같아. 대고래. 10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치겠네. 그래서 너무 맛있다. 몽글몽글해서. 아니, 지금 결 안 찝만 찌끔거리는데. 지금 다 거의 집어 던지신 것 같은데. 그렇다고 저렇게 골 부리나요? 나는 지금 살짝 지지칠 것 같은데. 너무. 이 선 모양 나오면 이거 이제. 그거거든요. 그래서요. 끝. 끝에 가고 있다는. 저희 불보쌈 시킬까요? 저희 불보쌈 시킬까요? 너무 맛있는데? 일단 하나만 시켜보고. 오, 좋아요. 보쌈 좋아요. 불보쌈 하나만. 네. 불졋발보다 조금 덜 맵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사장님 저희 어리굴젓 하나만 주세요. 네. 어리굴젓 오면 조금 더 먹어봐야겠어요. 저희 방금 불보쌈 한 개와 어리굴젓 한 개 추가했습니다. 좋았다. 감사합니다. 어리굴젓. 어리굴젓 나왔습니다. 어리굴젓. 뭐지 그러셨는데. 얘들한테 아니 fé가 보고 싶은데요. 우리 집 안 kenle를 goddess 나 caser Tele观 넷은 맛 Sports 3줄 알아서 재생 Это в духов hunter ангелиеasis. 테허der не сожб topic 毲 LAN С door University. бенде 기 late trycking от Гортьом Cherland DeIG Village, 불향이 완전 퍼 퍼진다. 불향이 완전 퍼 퍼진다. 불향이 완전 퍼 퍼진다. 큰일 났다. 배부른데에. ... 공깃 있나요, 선생님?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어떡하지? 너무 배부른데 아, 폰자 씨가 메뉴 바뀌니까 끝났다고 했는데 흰밥 위에, 와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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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리굴젓 쌀밥에 올려서 한 입 먹으려고 지금 아, 맛있을 것 같아 아, 또 밥 배는 또 따로 있으신가 봐 맞아, 맞아, 맞아 우리도 저 흰밥이 먹어야지 음 음 음 안 돼요 맞춰볼래? 잘 춰볼래 저도 살짝 배가 꺼져가지고 콩나물이 밤밤밤 아, 여기 독밥집인데? 독밥집인데, 지금 거의 국밥집인데, 지금? 약간 다른 방송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, 혼자 아,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 이게 또 콩나물국에 덜 익을 줄 하나, 나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새 거지, 새 거 와, 나 생강물 안 먹었구나, 아직 우리 많이 먹어도 안 으깨가지고 많이 먹어도 안 으깨가지고 꼬치 그릇 들어 보이시죠? 잠깐만 오 오 오 오 오